안녕하세요. 브래브가였습니다.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.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. 여러분, 드디어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모두 소중한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설날 보내시고 계신가요? 이번 설날에도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명절 음식 많이 드시고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귀경길 안전운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2019년 송화 오늘도 입어주시길 바랍니다. 네, 저희 브레이브걸스 올 한 해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.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브레이브걸스였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